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지리적 7관 중 두 번째 책, 똘또레이더 법규 제2장 5.6.3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의 주제가 제한속죄, 리미티드다. 이렇게 말하죠. 버톤먼트. 이것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파의 견해를 우리가 이제 오류가 1에서 7번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우리가 오류 2에서 여러분, 새 은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새로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류 3에서는 그 새로운 조건의 의미가 자유의지로 행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하곤 합니다. 새로운 조건이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라 그러면은 부패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류 3의 내용이 이제 453페이지에 있고, 45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내용은 455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었지만 453페이지로 가죠. 네, 453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이게 만족이란 단어가 어떻게 써나왔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하므로 우원에 이르는 그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이것은 새 은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하는 새로운 조건을 그분이 열망하는 새로운 조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정이라 규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공로로 얻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55페이지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55페이지로 저는 점프하였습니다. 오늘 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족 제가 만족이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정의의 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리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를 만족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주거심 이 주거심은 바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가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은 자신이 행한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로마 카돌이 거짓 회개인 보속 개념도 아니다. 만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시중에 보면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죠. 아주 영국의 앵그리칸 아주 훌륭한 교수였는데 그가 선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책에 보면은 안셀무스의 안셀무스 안셀무스 여러분 아시죠? 스콜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셀무스의 구속론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에 책에 근거해 가지고 만족설을 구속론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했던 이러한 배경들이 없으면 존 스토트가 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목사 같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물론 올소울처치에서 이분이 설교 목사로 계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수를 또 하는 상황이어서 좀 말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만족에 관한 것은 안셀무스의 만족설 그것을 이해하려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제 그냥 이렇게 무의식 속에 놓으면 그게 더 내 기억이 맞다는 거니까 자 이 보석 개념 또 이 보석이라는 게 satisfactory라는 말이거든요. 조금 다르죠. satisfactory. satisfactory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책이 남아있어요. 죄들을 기억이 안 나는 또 죄들 기억이 안 나는 죄들이 있다. 맞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거나 선행, charity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옥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던가 이런 일을 해야 되실 줄은요. 이제 그것이 보석 개념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하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제 말은 구원이 상관이 없다는 구원의 영약 지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죠. 아무튼 보석이라고 하는 satisfactory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또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말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였죠. 그 근거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주거심. 여러분 중보자 중보자 계속해서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벨지카 26항에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주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설명을 해내려가기 위해서 선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벨지카에서는 B자는 벨지카잖아요. 벨지카에서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6항에서 결론을 짓고 바로 교회노로 넘어가요. 교회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구속보금에 관한 구속사역이죠. 결국 구속사역에 따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칭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중보자의 개념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그것에 차이는 있을 뿐 매우 중요하게 거치고 있다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주거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중보자 이렇게 하면 떠올라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보자라고 하면 두 본성이라는 것을 꼭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 삼중직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구속사역에 삼중직이잖아요. 그런데 삼중직과 함께 하나 더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휴밀리에이션 휴밀리에이션 그리고 높아지심은 익졸테이션이라고 하죠. 익졸테이션 높아지심은 높아지심 1위격 하나님을 망족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제2위격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진 진노와 저주를 인간이 되어 대신함으로 3일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이다 여러분 잘 개념화를 시켜서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자칫하면 3신론에 빠질 수 있게 매우 유예한다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 하지만 구별되심뿐이고 구분되지 않는 3위격, 3본체를 지닌 3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의 비밀을 인정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 그냥 제2위격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1위격에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문자적으로 소용하면 그렇듯이 2단 사상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 성부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성령이 있고 성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니까 이런 거짓된 주장도 있고 그것에 농락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인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인류가 그 대가를 요구하기에 공의롭다고 말한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가는 개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자라도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롭다 이건 자스티스잖아요 공의롭다는 라이처스너스죠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구원은 그분의 정의가 만족해야 공의로워진다 그 공의로운 만족은 단순히 일련의 행동이나 업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몇몇 착한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외식하는 의의를 가진 자의 태도다 율법의 임무 한두 가지를 수행하여 의의로 여길 것이라는 착각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는 신인동형 동성론 신인동형 동성론 신인동형 동성론을 앤드로토 몰피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D점이라든가 신화 그리스의 신화 우리가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스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화를 언급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 많다 그걸 알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금과 은으로 만드는 장인의 손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국석사역에 관한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한 사후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교, 인간을 위한 구세주 이렇게 착각하면 해방신학을 만들어내는 몰투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것을 성경의 추래굽 사건을 그렇게 왜 곡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학으로 발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운동을 신학으로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 해결을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자유신학이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교 인간을 위한 종교는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이 만든 거니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고 경건인데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교로 전략시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게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중보자지요 이 죽으심의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과 견인해서 우리의 부패성을 간과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의의와 그룹을 우리에게 증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접근하게 한다 이거는 인간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이 설명들은요 이신칭이로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해야지 순종으로 말면 아마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부려의 견해와 그리고 야고보의 견해를 헷갈리면 안 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인데 보는 측면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믿음을 반영한다거나 믿음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죠 앞에 있는 말은 돌리고 뒤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순종이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순종이 믿음이 있는 것에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징의와 성화 자연스러운 것이 조건, 결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칸시퀀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종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제가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자의 믿음과 순종을 분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참된 믿음에서 거룩한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고 거룩한 삶이 아니면 이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게 보셔도 됩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공로에 기초한다 이런 고백은 인간 측면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영원한 예정에 근거한다 이신칭의는 어렵다 이겨지는 것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는 칭의를 얻은 자가 행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자는 바울의 관점이고 후자는 야구보의 관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름니우스파 주장이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겠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없다 보니까 그럼 이래도 괜찮겠네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적극적이 연관이 없네 성경은 그런 데 있어도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겠나 이것이 새 은약의 의미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을 일치하며 살아가는 제가 말하는 일치는 100%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일치가 되지 않고 수능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부인의 훈련에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죠 없다고 해서 아니라고 왜곡시키면 안 되죠 그거 맞추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르미니우스파는 봐라 아니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해서 죽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든 있든 내가 못 봐서 그러고 못 만나서 그러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방문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건 또다시 신형, 동형, 동성론을 주장하는 오레게네스주의와 다를 바가 없겠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이 겪은 모든 고통과 순종을 상징하는 영어이고 죄에 대한 만족이다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 시간에 457페이지가 있네요 457페이지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